안녕하세요 리설입니다 20일과 상 차리는 것을 도와줄까요? 정보 그 비디오입니다 예스 팔리고 정보자에 집들이 선물 집들이 깨어 버네러 어깃고 비디오바터 부준어 보여 홀라 더 파울래 집들이 꼬님도 파운다 코스도 우파할 기 내라 자는 썩긴 처벌네 꼬꾸라 하미 부준어 석총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하거나 이사를 한 후에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를 집에 초대하는데 이것을 집들이 라고 합니다 요 집들이 꼬 바스타비 깨어 버네러 데피니션 하미 에르노 석총 코리아 마니스어로 짜인 비바 거르네 어타와 이사를 한 후에 버사의 설에 뻗지 버리발 어타와 사티 회사 동료 컴퍼니코 사업 거르니 거르마 닝도 닌쳐 요 짜인 집들이 버니 버닌쳐 짓들이를 할 때는 짓들이 거르다 친구들을 초대하고 사띠오로 닌투딘쳐 어니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띄오 마니스어를레 카네 카나오로 장만합니다 장만하다 번날레 준비하다 장만하다 준비하다 그리고 어니 초대받은 사람은 닝도 빠이코 만체창이 짓들이의 잔다 선물을 준비합니다 우파할 떠야리 걸쳐 짓들이 선물로는 짓들이 고 우파할 거 루프마 세제 루가두네 사본 어타와 휴지 폴렛 페이퍼 인기가 있습니다 프라켓 훈차 머탈로 대리 만첼레 우파할 거 루프마 떠야리 건차 세제는 루가두네 사본차 거품 거품 번날레 요 포코호 거품이 생기는 것처럼 포코 버에코 저스트의 좋은 일이 라므로 깐 많이 생기고 대리 후다이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있고 더니 만체 호우스 번네 얼터쳐 휴지는 폴렛 페이퍼 짱이 깐 술술술 풀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 술술술 풀리다 번날레 하미 폴렛 페이퍼 니깔 내게 써질러이 니깔 차니 띄우 부자운에 섭다울 술술술 풀리다 구나이 서머 세야번이 폴렛 페이퍼 써질러이 니깔 내고 저스트의 사만화 거르는 호우스 번네고 얼터쳐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저깔 초대한 사람에게 님 또 디에코 님 또 디에코 많이 써오르라이 필요한 것을 짜에 꼬꾸라 물어보고 소데러 필요한 것을 짜에 꼬꾸라 끼내러 디넛 버니 섞인 저어 그리고 새집에 어울리는 너야 거르마 밀레코 시계 거리 어타와 화분 요 비루아 꼴 루픈에 버틀찬이 저스트의 꼬 장식용품 장식용품 번뇌한데 데코레이션 콜라기 짤라운에 사만화 루차인 장식용품 장식용품도 선물로 우파알코 루프마 인기가 많습니다 브라키아 번쩍 특히 비세스걸이 신혼부부들에게 신혼부부들 버컬의 비바고레코 덴퍼띠 허루차인 신혼부부 번쩍 커피잔 커피꼬 꺼쳐라 어타와 수저셋 코리안 허루차인 점자 찹스틱 천라운찬니 띄워지 셋 번쩍 조레러 수저셋 아디 부부가 덴퍼띠레 같이 쓸 수 있는 물건을 선거이 부러여고 거르는 석근에 사만 많이 선물합니다 데레이 우파알 걸쳐 여러분도 터빼호로 보니 짓두리에 초대받으면 거르 짓두리꼬 님도 파운다 이런 선물을 준비해 보세요 예스도 우파알 떠야리 거르는 호스 꼴토호 그래서 이제 봤을 때만 이 짓두리 때 터빼레 띵노석근에 우파알 호루 세제 버니쳐 휴지 버니쳐 화분 이 짓이 잘 풀리는 짓 라무로리 니깔르네 고 거르 멋돌럽 썸머세야 거르 준 썸머세야 호스 라무로리 사모나 거르는 호스 라무로 호스 벗네 톨레페이퍼 또 이리 거르네 고 찻잔 예스도 셋 커피 아니 수저 수저 벗날레 수 점자 저 찹스틱 얼터저 조레러 수저 벗자 시계 예스도 꾸라키네로 집들이꼬 밀도 파운다 우파알 고르프 마또야리 거르나 석군온처 네 이십일과 정복고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비디오는 EPS 토픽 듣기 비디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멘